저는 부산의 모산인 금정산에 있는 파리봉에 올랐어요. 파리하니까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. 첫 번째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, 두 번째는 곤충 파리, 세 번째는 제가 올라온 파리봉 파리예요. 이 세 파리들 모두 아름답거든요. 프랑스의 파리는 아름답죠. 요즘 유리로 된 최신식 고층급 빌딩들은 파리에서도 라데빵스라는 곳에 몰려있고 대부분의 파리는 낮은 고풍스러운 돌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 아름답죠. 그리고 파리가 뭐가 아름답냐. 파래서 파리거든요. 청승이라고 하잖아요. 푸를 청 파리승. 청승 맞다 그래서 푸른 파리 같다 그런 건데 이 푸른 파리가 아름다워요. 제가 울릉도에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성인봉을 올랐어요. 근데 거기 유난히 파리가 덩치가 커요. 근데 등딱지가 에메랄드빛이 나요. 아주 영롱한 에메랄드빛. 그리고 햇빛이 비치니까 금빛 영롱한 에메랄드빛이죠. 아 멋있더라고요. 파리. 아름다운 파리였어요. 그리고 이 세 번째 파리봉에서 이 파리는 이 파리거든요. 파리란 불교의 칠보 중에 하나로서 수종을 뜻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파리봉 한자로 쓰여 있는데 저기 유리파자에다가 유리리자 이렇게 사전에는 되어 있는데 그 유리가 인간이 만든 그런 유리가 아니라 자연유리예요. 한마디로 수종이에요. 수종. 그래서 이 파리봉은 수종봉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파리봉이 이 안봉이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수종처럼 빛난다. 그래서 여기를 파리봉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. 참 이 아름다운 파리봉에 올라오는데 제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정역에서 203번 버스 타고 이렇게 산길로 올라왔는데 그 산길 옆으로 버스 다니는 산길 옆으로 그 쓰레기들이 엄청 버려져 있더라고요. 제가 혼자 죽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더라고요. 정말로 금정구청장이 이거 좀 치우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산에서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한 쓰레기를 버리는지 이 파리봉이라는 이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금정산에서 그래서 여기 올라오니까 저기 저 고당봉도 보이고요. 고당봉도 보이고 여기 밑에 아래 그 산성마을도 보이고요. 금정산 산성마을도 보이고요. 그리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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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가야 되는데 저기 화명동도 보이고 화명되고 건너서 낙동관 건너서 그 김에도 보이네요.